서울시가 어제 자치구와 경찰, 군, 민간 등 20개 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여름철 풍수해 복합재난을 대비한 종합훈련에 나섰습니다. 이번 훈련은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산사태와 노후주택 붕괴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훈련 현장에 참석해 소방 등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.